안녕하세요. 판례용고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반균 변호사입니다. 2023년 4월 15일자 판례용고 형사 2인의 담뱃불과 실화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3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1612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실화죄라고 해서 과실로 방화, 그러니까 불을 낸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약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둘이 담배 피운 거죠. 담배 피우고 아마 회사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둘이 담배를 피다가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둘에 각각 던집니다. 그런데 각자 본인 또는 상대방이 벌인 담배 불씨가 꺼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어요. 그 상태에서 분리수거장 쪽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거죠. 문제는 이 화재가 A라는 사람의 담배꽁초를 발생한 건지 B라는 사람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둘 다 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군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무죄인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담배 불로 된 거라면 그러면 이 사람은 무죄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저거 둘 중에 하나는 무죄가 아니냐? 이런 문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피구이들의 근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때 각자 본인 또는 상대방의 담배 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건물의 관리라든지 직원 이런 사람들이 불을 방지할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버린 불씨 뿐만 아니라 이 상대방의 버린 불씨까지도 이거를 불이 안 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도 안 했고 상대방 것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둘 다 의무 위반, 즉 과실에 의한 실화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인의 행위를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이인 모두 예방 내지 조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들은 어느 담배 불로 화재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무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둘 다 화재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너가 처벌이 되는 것이다. 즉 너는 적어도 네가 버린 불씨 또는 상대방이 버린 불씨가 제대로 꺼져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데 둘 다 안 했으니까 둘 다 실화죄가 성립한다. 이런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